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 과장의 자살기도 이후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해왔습니다. 남재중 국정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지휘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도 않고 4급 실무자선에서 꼬리 자르기로 수사를 끝낼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국정원의 설명대로 지휘부는 증거 위조 사실을 몰랐을까요?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유사한 사건의 영사증명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최고 지휘부까지 결재를 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6년에 터진 제1동포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김양기 씨.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 시간은 그에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두 아이를 둔 30대 가장이었던 김 씨. 그가 간첩으로 몰려 5년 넘는 세월 동안 웃고를 치러야 했던 이유는 군 보안사의 불법 구금과 구타에 의한 허위 자백 그리고 주일 한국대사관이 보내온 한 통의 영사증명서가 전부였습니다. 나누어서 한 일이지만 그 영사증명이 내가 조청년 공자분을 만나서 한다는 그런 증거로 활용이 됐더라고요. 영사증명은 해외 공간의 영사가 주재국 정부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내용 확인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의 만능 열쇠처럼 악용돼 왔습니다. 제1동포 간첩 사건 당시 법정에 제출된 주일대사관의 영사증명서입니다. 김 씨가 제1북한 공작원 김철주와 접촉해 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였지만 끼워 맞추기식으로 제작되다 보니 허술한 점이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1944년생으로 기재된 김철주의 이력을 보면 8살에 불과했던 1952년 조청년 지역본부 선전부장을 역임했다고 나옵니다. 이 황당한 내용의 문건은 문제가 된 연도만 수정돼 다시 제출됐고 김 씨는 결국 간첩죄로 신련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사증명이라는 게 정말 간첩을 만들어내는 마스터키와 비슷한 역할을 했어요. 그야말로 수사기관의 주장을 옮겨놓고서 수사기관원이 다만 외국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이 문건이 보안사와 안기부의 긴밀한 협조 속에 만들어진 위조서류였다는 것은 과거사 관련 기관의 조사와 제심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김 씨가 기소되기 직전 안기부가 보안사에 보낸 영사증명 통보문에는 지금의 국정원장에 해당하는 당시 안기부장 장세동의 직인이 확연히 찍혀 있습니다. 당시 간첩사건은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될 정도로 각별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안기부장은 영사증명서 관련 내용까지 직접 관여하고 결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기부나 중정의 결제라에는 완전히 국정원장 또는 안기부장 예전에는 보안사령관 이런 결제라인은 전체를 다 밟습니다. 그래서 그 결제라인을 볼 때 저는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로부터 30년 유우성 씨 사건은 김양기 씨 간첩 조작 사건과 놀랄만큼 닮아 있습니다. 허위자백을 이끌어낸 보안사의 폭행은 유가르 씨에 대한 중앙합신센터의 강압조사와 유사하고 위조서류를 세탁하기 위해 악용됐던 영사증명은 유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 증거를 포장하는 데 그대로 동원됐습니다. 간첩 조작 대상이 제1동포에서 탈북자나 제중동포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당시 간첩 조작 사건 관련 기록의 최종 결제자가 정보기관 수장이었던 점을 밀어볼 때 유 씨 사건의 결제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때는 국정원 내부에서는 간첩 사건이 벌어지면 원장까지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보고라인의 선상의 원장이 있는데 다만 지금 장점이 되는 건 증거 조작이라는 부분의 원장 또는 차장급이 관계를 했느냐 알았으면은 그건 정말 그 위조의 공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고 몰랐으면은 정보기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정보기관의 수장이 밑에 놈들한테 섞어먹었다는 이게 무슨 정보기관인가요? 위조증거 세탁을 위한 외교전문 발송과 위조문건당 천만원가량의 공작금 지출은 1급인 대공수사국장 이상의 윗선에서 지시를 내리고 결제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지난달 11일 야당 의원 항의 방문 당시 국정원의 이모 대공수사국장은 자신이 총괄해 재판 관련 서류를 결제했다며 필요하다면 소환에 응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주요 간첩사건은 국정원장까지 보고되는 게 상식이지만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건모과장의 자살기도 이후 2급인 대공수사단장을 소환조사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99년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바꾼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남재주 원장이 몰랐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있느냐며 국정원이 대성개입에 이어 조직적인 증거 조작까지 나선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간첩조작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내부 문건들을 분석한 바 있는 국정원 과거사위 민간위원들도 남재중 국정원장이 조작사실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간첩조작사건일 텐데 이 모든 부분은 우리가 매번 일일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죠. 뉴스타파 취재 결과 중국 선양주재 한국영사관에 파견돼 위조문건을 전달하고 영사 증명을 첨부했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이인철 영사는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서 국정원 측 조사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위원들과 함께 간첩조작사건으로 밝혀진 인혁당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던 당사자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간첩조작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당시 이 형사와 함께 활동했던 민간위원들은 역사의 시계바늘이 오히려 거꾸로 돌아간 듯한 오늘의 모습을 보며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 정보기관으로서 여론을 조작하거나 간첩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정보공작정치에 하순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에서 과거사 정리를 했었는데 그것들이 MB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완전히 무로 돌아갔다는 것은 정말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특권 뒤에 숨은 국정원 그리고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검찰 더 이상 간첩조작은 없어야 한다는 역사의 엄중한 요구 앞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특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감사합니다.